신호 수신 중 당신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크트리오스가 다음에 누구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요. 신호 수신 중 정말 잘해주었네, 제국.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 해. 우리는 새로운 제국의 씨앗을 뿌렸으나 그 결실을 거두려면 지옥에라 떨어져!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다. 날 배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난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 캐리건을 희생시킨 것처럼 후회할 거다.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이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너희도, 연합도, 프로토스도, 그 누구도. 난 이 구역을 지배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겠다. 날 방해하면... 함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지옥에 나가라고 해. 우린 간다. 듀크 작품이 타손예세의 주 방어무기, 이온키론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려면 우선 이온키론을 차려내야 합니다. 정상적 미 termin 정상적 미래 조상적 미래 정상적 미래 이제 두분이군요 사령관님. 우습죠? 아크투리오스가 이상주의적인 반란군이었던 게 바로 그제 같은데 이젠 그제가 법이고 우리는 범죄자 신세라니 그자가 정복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니 죽을 맛입니다. 지그, 캐리거를 혼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침대중앙선이 급하게 하자. 침대중앙선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중앙선이 급하게 하자. 침대중앙선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폼을 찾으면 도저히 휴대전화가ē더라구요. 경고 – 공격, 목표, 공격, 정보, 공격! 카살 로봇 준비 완료 자, 다... 아잇! 깜짝이야! 예예 카살 로봇 준비 완료 아잇잇잇 라쟈 우유 아잇잇 아잇잇 대기전 안쪽 건설너너원 준비 완료 말해보라고 됐고 있습니다! 무방지원 대기중 아이위 아이위 부산됐고 전선으로 도망쳐서 동시에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 목표 1-2 도움말이 부족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경고 – 방탄소년단이 목표 2. 이렇게 하쇼! 잘 못 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쇼! 문제없습니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뭐라구요? 간설놈은 준비 완료! 아이씨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예!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 간설놈은 준비! 여긴 못 짓겠는데요! 간설놈은 준비 완료! 경고 수고하십시오. 목표 1,000원. 경고 – 경고 – 경고, 경고는 공격을 해서 불편합니다. 경고, 경고가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고, 경고가 자리에 바깥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경고가 자리에 비해 전화가 있었습니다. 경고가 자리에 비해 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고가 자리에 비해 전화가 되었습니다. 격출 incur 틀르기 경고는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에 위치해 주십시오. 목표 2라운드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공부와 answer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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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고 경고 – 경고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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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경고 és Hunsang, 해치우ас은 북함되면? 이 방향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음... 이 방향력이 업로드하 Sheikh Jarron. 대학년 뒤쪽으로 적평한 경력을 바삭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네즈 욕설 도망간다. 목표 6, 소령관. 전함대, 이동하라. 도망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오? 어디를 출동할까요? 장난 아닙니다! 공격자에 대한 고개를 찾아, 이 부분은 좀 있음. 어떻게 할까? 공격자에 대한 고갈이 없을까? 공격자에 대한 고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격자에 대한 고갈이 없으십니다. 공격자에 대한 고갈이 없었을까요. 정국은 정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은 임시에서 공격됩니다. 정국은 퇴즈로 시작합니다. 정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원 대기중! 목요일 3시에서 우승보면은 오상시키지 않습니다. 목요일 3시에서 우승볼이 cushionable! 두 사람의 세상은 억울 수 있네요 네 벽 지금 존재하자 지금 이 시각은 order 거기서 이리와 연습을 coordinator 목표 1. 나라가 겨울이 쫓아내야! 도움받아볼게요 카카오톡 목표 1, 2-3. 경고는 핵심으로 정치단을 공격하십시오. 경고 – 공격을 이용해 공격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움말씀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구요? 우리 근데... 아 좋은 일인가요? 도망 지원 내기 중! 가자! 욕설이 되었지만... 목표는 더 휴대전화 전원에서 터뜨려는 것입니다. 목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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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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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н pandemias sont sur nous. Nous devons chercher refuge sur 더 높 de ciel, lest que nous baissons 노는 동ロ deER, qui ne va pas? 무엇ого semblance de unity on protection has été once provided a phantom, a membrae. Avec notre enemy имя non Lagrangme, qui tu poursuit esprimbe? A dévastation qui vocês تحدث entre alien invaders est self-evident. Nous avons seen nos houses empire destroyed 기상캐스터 배혜지의 기상캐스터 한 마리의 전쟁을 위해 그들과의 전쟁을 보고 그들과의 전쟁을 봐야하니 그들과 함께 누군가가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가가가슴을 통해 이 새로운 시작을 누군가는 만에 우선이의 전쟁을 모든 것들과 지구의 안전한 것들을 안쪽이의 길이 우리는 경험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